먼저 아, 먹지? 아, 먹지? 그니까. 먹지? 아, 먹지? 오, 먹지? 아, 먹지? 안녕, 먹지? 한 번 먹어볼까? 하나도 안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요? 사이좋게 나도 먹을 거예요 짠 소시지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아줌마가 잘 사야겠다 오늘 양고기랑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하고 카레에서 넣어서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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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걍 베리 졸업 Morocco på 치즈 머스타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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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헹궈 조립한 거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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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놔야 돼 치즈 여기다가 이게 구조가 진짜 이상해 아 아 여기서 이런 없어지고 안쪽에 걸 수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아무튼 이거 행거를 여기 놓고 아무튼 4 으 으 으 너무 싫은 패스나식 너무 싫어 일단 다 이렇게 걸었고 성준이가 와서 한번 보고 옷장으로 넣을 거에요 다 알았지? 다 알았지? 다 알았지? 진짜 왔어? 와우 벌써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왔지? 아주 난장판이죠? 아휴.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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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고춧가루 찌개 등등 열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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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지를템 고춧가루 다이억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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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오고 될테로 다이오고 네징 재필통 이거는 성균이 졸업선물도 아직 안졌고 잘 앞뒀다가 프리하이팅 선물 받은 페이카바 이것도 놓고 올 수가 없어서 가져온 짠 이빠잉 두 세트 냐 라고 적혀있어요 이것도 배가랑 깨졌게 짠 음 너무 예뻐 안 부린다 잠을라 잠을라 부성균이랑 같이 할겁니다 짚브랑 할거에요 마스크 약 짚기핀 이제 어디 잘 넣기만 하면 되지용 아 짚브랑 짚 3 짚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많은데 이만큼 더 넣어야 돼. 와 설명서도 훨씬 많네요. 여러 장이에요. 이거 손으로 하루종일 하다가는 손가락 다 번지러지겠어요? 드디어 공유 완료. 오늘 만든다. 다 만든다. 다 만든다. 진짜 이런 거 나는 된다고. 굿에 닦아줘 그거는 뭐지? 아이구 휴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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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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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말도 안 돼... 잘못 달았잖아... 뭐야... 발이 안 달았다 해 아직... 여보... 맥주를 마셔야겠어요. 그러세요.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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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